대전적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오른 가운데 세종은 보압 전환된 지 1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습니다. 한국부동선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.09%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. 대전도 전주 0.07%에서 0.08%로 오른 폭을 키웠고 세종은 보압에서 0.15%까지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세종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한솔, 다정, 도담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